야 이 강수야! 이 강수야! 땡동! 땡동! 어? 안녕하세요? 아 뭐세요? 왜 왜? 잠시만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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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땡동해요? 나 이렇게 생각 안해요! 땡동! 나 왜 땡동해요? 아잇! 아잇! 뭐야 이거 붙잡는 거예요? 아잇! 아잇! 뭐야 근데 이거 가방! 야! 아니 증거 있어요? 아니 증거 있으시냐고요? 어? 이거 그냥 우리 강아지 집이에요! 증거 갖고 들이대는 거야 뭐야? 아 정말! 아니 이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이 세상에서 영어로는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증거? 증거 어딨어? 증거! 우리가 당할 필요도 없어요! 말도 적지 마요! 투명인 거 취급하자고요! 뭐라고? 수상해! 수상해! 야! 말 더듬어 왜 해? 말을 더듬어 아니 이렇게 이유도 없이! 뭐야? 야! 아! 야! 잘 만났다! 범인! 니가 범인이지? 나 범인 아니에요! 니가 범인이지? 범인 아니라고요! 니가? 아니라고요! 야! 야!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내가 바로 행사 행사 반장 유 반장이다! 아니 뭐 증거를 대시는가 뭐! 야! 야! 구성영장을 살고 하시던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너 진짜 영장을 받아봐야 니가 정신을 차려? 저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영장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려? 영장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려? 영장! 콩밥 좀 먹어볼래? 나 콩밥 원래 좋아해요! 콩밥 좀 먹어볼래? 어렸을 때 콩반찬 안 먹어서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도 돼요? 콩밥이 어떻게 몰라? 몰라요 모르겠는데? 100개의 쌀이 2개야? 콩밥이고! 아! 아! 쌀이 2개 들어갔다고? 100개의 쌀이 2개야! 저기요! 형사 나으리! 뭐라고? 제가 지금 바쁘니까 비즈니스 좀 하고 있을게요! 너 나같이 잡혀서 너는 오늘 아니요! 콩밥 좀 먹을 줄 알아요! 저기 죄송한데 증거 있어요? 증거? 콩밥 좀 먹을 줄 알아요! 아니 증거를 대신하고요! 어! 너는 너 콩밥 좀! 형사 나으리! 가시는 길 가세요! 야 이거 어머님들 물총 피해 다닐이야 이거! 야 이거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도대서에! 저기 김 형사님! 왜요? 저 이제 손 씻었습니다! 뭐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손 씻었잖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니 뭐야! 이거야 누나! 어디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디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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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이 사람들이! 뭐해? 증거를 갖고 오든가! 왜? 그럼 구성 역 backyard 갖고 오시든가! 거짓으시던? 증거만 걸려! 이게 뭘 붙들고 별풍인ONOO 증거만 넌 진짜 달라 만나준다! 넌 진거 넌 진짜! 징거! 내가 만들어서 버리는게 돼 with 잡고 간다. 오늘 그냥 보낼게요. 아니 내가 잡고 가야 돼. 무슨 질문이에요. 뭐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 형님들, 형님들. 우리 기술이 가만히 있어. 우리 협력해야 돼요. 야 정말. 팀장님. 우리 협력합시다. 아 그럼요. 협력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진짜 택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체 조건이 좋고. 야 나 때문에 승모금 더 커 보인다. 신체 조건이 좋고 달리기가 빠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음번에 오실 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지 않으시는 분은. 잠깐만요. 증거! 증거! 내가 증거 만들고. 알았어? 그때까지. 잠깐만. 그때까지. 네가 증거야. 네가 증거야. 네가 증거야. 증거야. 네가 증거야. 네가 증거야. 딩동!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3회 외쳐주시고 엉덩이로 이런 식으로 3회 하시면 됩니다. 엄마. 바뀌자! 바뀌자! 잘한다 잘해 지옥 못하는 게 없어 내 이름을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언제 보고 있었어? 너 처음부터 봤어 한 해만 뒀으면 돼요? 잘한다 다 들었다 다 들었다